나갔다 중간에 발판 중간 끄면 제가 그거 할게요 제가 밟을게요 네 2층 잡았어요 아 보스가 때려 3층 잡았어요 어 밟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 밟 떼세요 밟 떼세요 3층이요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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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님 내려오세요 2층 2층 네 마라님 아래층 준비하시고 어 뭐야 2층이라면서요 아이고 잘못 밟았어요 잘못 밟았어요 3층 먼저 2층 3층 밟으면 마침 주세요 2층 어 2층 아니네요 또 3층 밟았어요 누가 2층 밟았어요 2층 3층 2층이라면서요 아 2층 가운데 아 뭐야 아 키즈님 아 키즈님 가끔 진짜 하하 정복자님 왜 그러세요 왜이러세요 이 글자 내가 구범이야 아 아 이것 좀은 명장면인데 여러분 자 역하 내고 있는거 아시죠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